자 대화 파트 프로그레스 체크 파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배웠더라 뭐하기랑 뭐하기 배웠더라 너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맞아? Do you mean? 가장 대표적인 표현 Do you mean that blah blah 완벽한 문장이었고 또는 뭐 그냥 아예 추측조차 안되면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런 거 mean 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바람 말하는 건 IWC 과정법 과거나 IWC 과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이라고 지금 후회한다라는 표현들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해서 일단은 빈칸을 채워 보셔야 되겠네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걸과 포위의 대화입니다 일단 걸이 뭐래요? 오케이 you look worried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했더니 포위가 뭐라 그랜다 코리의 반응은?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오케이 그랬더니 포위가 이거의 주요 표현 나옵니다 뭐래요? 오케이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라고 물어봤더니 코리의 반응은? Yes, exactly. You should always finish what you've starte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의 표정이 표정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you look worried is something wrong? 너 걱정하는 듯 보이는데 뭔가 잘못된 일이 있냐 그랬더니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나 어제까지 과학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었는데 But I didn't 하지만 나는 제출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코리 약간 속담 같은 말 하죠 It's better late than never 오케이 굳이 해석하려면 늦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도 뭐 이런 식의 뜻이겠죠? 근데 남자애가 그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어서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맞냐? 라는 표현 Do you mean? 넌 이런 얘기하는 거네 It's better to hand it in It's better to hand it in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 Even though it's late 비록 늦었지만 비록 늦었지만 늦었더라도 비록 늦었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맞니? Yes, exactly 맞아 정확하게 그 말이야 You should always feel it 너는 항상 끝내야만 한다 What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It's something wrong 바꿨을 수 있는 표현들 중일 때 했던 것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단 head to 뒤에 동사원형 오는 거 하고 hand in에 대한 얘기 여기가 그 다음에 by yesterday by yesterday 해석하면 어제까지 이런 뜻이죠 전치사 by에 대한 얘기 but I didn't 뒤에 생략된 말 보이고요 그 다음에 it's better late than never 속담 같은 말 나왔습니다 이건 속담이기 때문에 통째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Do you mean 다음에 생략된 말은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It's better to handle in 한 때 it's에 대한 얘기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To handle in To 부정사 덩어리니까 명형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순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접속사 even though 가 보이죠 even though even though 는 접속사로서 무슨 절을 뭐뭐의 무슨 땡땡 절을 끌고 다니는 녀석으로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it's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It's better to handle it even though it's late Yes, exactly 그 다음에 You should always finish 상대방에게 충고하기도 You should 항상 마무리 해야만 한다 What you've started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니까 네 가지 중에서 뭐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It's something wrong 해석은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자 여기서는 뭐 썸하고 물음표는 원래는 안 어울리지만 어떤 대답이 당연히 돌아올 걸로 예상된다 Yes 예스 그러니까 상대방 표정이 보이의 표정이 어떠니까 틀림없이 뭔가 일이 있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Yes, something wrong 로 그래서 여기에 Is anything wrong?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걸 쓰지 않았다 라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What happened to you? 라든지 뭐가 잘못됐니?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라든지 What's the matter? 하고 똑같은 matter 하고 똑같은 P로 시작하는 단어소서 What's the problem? 이라든지 또는 예를 사용해서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이런 표현들이 있죠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안 붓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ad to 뒤에 동사원형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뭐 뭐 해야만 왜 끝이 끝까지 안 가고 뭐 뭐 해야만 했었다 겠죠 과거의 의문 표현 head to 씁니다 must는 과거형이 조동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ust를 사용해서 과거의 의문 사항을 표현할 수 없어서 have to 과거형 have to 를 사용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핸드인 핸드인의 뜻은 배출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전치사에요 부사에요 부사죠 그러니까 핸드인 이 뭐다 이어동사 동사구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 사이언스 리포트의 위치는 I had to 핸드 마이 사이언스 리포트 인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마이 사이언스 리포트 암만 길어봤자 잇으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어순을 주의해서 어떻게 된다 핸드인 핸드인 이라고 표현해야지 핸드인 잇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언제까지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는 뭐가 있습니까 언틸도 있고 바이도 있죠 하지만 이때는 언틸을 쓰면 안 된다 바이는 언제 언제까지 완료 의 의미고 언틸은 언제 언제까지 계속 의 의미다 나는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만약에 엄마 들어왔을 때 TV 안 본 척 하려면 바이를 써야 되겠고 엄마 들어왔어도 TV를 계속 그 이후로도 본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언틸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까지 완료해야 했었다 라는 표현인거죠 어제까지 제출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 I didn't 위에 생략된 말은 but I didn't hand it in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I had to hand my science report in by yesterday but I didn't hand it i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너무 쓸데없이 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안에서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안했다라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다 내가 배웠는지만 아닌지 난 관심도 없고 모르겠다 그쵸 오우 왜 저러시 챘네요 자 그래서 I had to hand it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는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 없고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이 한마디면 끝났다 원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되고 밑줄 칠만한 부분은 바로 어디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should have pp 라 그러죠 should have pp 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뒤에 관로하고 쓸데없는 말 덧붙이라면 but I didn't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거를 할 말 할 필요 없는 이유가 should have pp 를 썼기 때문에 이거 어떤 문법의 일부다 과정법 과거 완료 문법의 일부분이에요 됐습니까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but I didn't 할 필요는 없다 이 안에 들어 있다 이 의미가 됐습니까 과거에 해야 했었는데 안 했다 그리고 그 점을 지금 후회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였냐 I am sorry that I didn't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의 의미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 뭐 그 표현이 들어 있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but I didn't 할 필요 없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표현 그 다음에 속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t's better late than never 됐습니까 이거는 서술형 문제가 만약에 시험 뭐 이번에 선생님이 서술형 안 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It's better late than never 정체로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이런 표현들을 이제 여러분 많이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나 이디엄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해 뭐 쭉 읽어봤더니 뭐 그런 내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이런 내용이 글의 내용이면 It's better late than never 가 제일 어울리는 이디엄이겠죠 알 수 있습니까 네 봐보세요 다음 시간에 바로 시험치고 다음 시간에 시험시험이네요 시험시험 하세요 그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표현 넌 이런 얘기하고 싶니 가 나오고 있습니다 Do you mean That 생략했죠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자 It에 대한 얘기 여기에 It입니다 It's better 지금까지 4가지 정도 4 5가지 배웠죠 그중에서 뭐 가 주어죠 그렇다면 진주어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Do you mean To hand it in Is better 대출하는 것이 더 낫다란 얘기하고 싶은거니 이렇게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 주어 진주어 의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That 로 바꿨을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hand it in 당연히 뭐 주의해라 이어 동사죠 그렇습니까 자 이게 내가 전치사냐 부사냐고 물어봤었죠 아까전에 핸들인 된단 얘기도 어 이거 이어 동사네 그렇다면 동사와 부사가 붙어있는거구나 라는걸 알고 계셨어야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순주의 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en though 바꿨을 수 있는건 Other 라든지 더 같은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의 무슨절이라고 불렀다 부사절이죠 비록 늦었더라도 Even though It's late 비록 늦었더라도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란 얘기를 너는 하고 싶은거니 Really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그러니까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To hand it in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 이것도 또 뭐라고 볼 수가 있다 가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가주어라고 부르면 인칭 대명사로 봐야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보는게 낫겠네요 이번엔 That이 가능하다 아까는 That이 안되지만 비록 제출하는 것이 늦었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Even though To hand it in Is late 이렇게 하면 비록 제출하는 것이 늦었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란 얘기를 너는 하고 싶은거니 이런 식으로 가는거죠 맞습니까 Yes exactly 맞아 딱 그 말 하고 싶은거야 You should always finish What은 당연히 1,2번 중에서 2번 관계사구요 바꿔 쓸 수 있는건 The thing that you've started 어떻게 되겠죠 의문서 아닙니까 혹시 의문서입니까 관계대명서입니까 맞습니까 관계사죠 관계사 지금 의문서 아니죠 네가 시작했었던 것을 너는 항상 끝내야만 해 네가 무엇을 시작했었는지를 항상 끝내야만 해 아니죠 무엇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간접의문문의 의문서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건 The thing which you've started The thing that you've started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The thing you've started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You've started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좀 애매합니다 됐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즌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네가 시작했었다 인데 What을 묻혀서 네가 시작했던 것 암만 길어봤자 이 시즌 됐습니까 You should finish it You should always finish it 항상 그걸 끝내야만 해 그거 뭐 네가 시작했던 것 The thing which you've started 자 문법적인게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내용 파악하면 지금 고민이 있는건 거리야 보이야 보이죠 우리가 보이에 고민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치니까 일단 남자의 표적이 안 좋으니까 여자애가 두 마디 합니다 걱정하는 데 보인다 뭐 이거 대신에 뭐 A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쵸 C로 시작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쵸 뭐였더라 앵셔스 컨선드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러니까 You look concerned You look worried 너 걱정하는 듯 보여요 I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뭐 과거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그러나 과거에 안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해야만 했었다 My science report 기한 기한이 언제였다 By yesterday 어제까지 제출해야만 쓴데 안 했다 그래서 이 숙담 숙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추측해서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는 이과의 주요 표현 Do me it's better to handle it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니 심지어 제출하는 것이 늦었더라구요 Even though it's late Yes, exactly 너는 끝내야만 돼 네가 시작했던 거 시작한 건 끝내야지 그래서 시작한 걸 끝내라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속담 같은 게 It's better late than never 시작을 만나 봅시다 Let's check 먼저 얘기하는 건 거리 두 마디 하죠 됐습니까 걱정하는데 보인다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거 있는 거 같은데 잘못된 일이 있니 그래서 뭐래요 What's wrong? 해도 되고 Is something wrong? 해도 되고 One You look worried Is something wrong? 길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제출해야 말했었다 뭐를 쓰리포트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나 나는 제출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I 한 번적으로 그렇죠 I should have handed in 이 부분이죠 I should have handed in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그랬더니 여자애가 속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t's better late than never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맞니? 뭐 가주어 진주어 궁금이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비로 뭐뭐일지라도 가 나옵니다 어 오케이 그래 너 이런 얘기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That 생략하고 Do you mean That It's better What is better? To handle it 그렇죠 양보해보셔서 비록 제출이 늦었더라도 Even though It's 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맞아 정확 맞아 정확해 너는 끝내야만 한다 항상 끝내야만 한다 네가 시작 현재 완료 시제로 시작했던 일을 그래서 Yes Exactly You should always finish 아 Should 뒤에 과거형 You should always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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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거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드리도 말씀중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다음 부분 이어서 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뭐 바람 표현하는 거 과거에 또는 현재 불가능한 거 과거에 하지 않았던 거 뭐 얘기할 거 같아요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가 뭐래요 Wow You play the guitar so well 그랬더니 칭찬해줬으니까 반응이 I learned it from my dad Thanks I love playing playing the guitar I learned it from my dad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Hey Really? Does your father play the guitar too? 그랬더니 Yes He was in a famous band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What a family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알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죠 와 나 기타 엄청 잘 치네 고마워 나는 기타 연주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 나는 아빠로부터 그걸 배웠어 정말이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연주하시니 Yes 맞아 연주하셔 그는 아주 유명한 밴드에 한때 과거에 있었었어 아우 정말 대단한 가족이구나 나는 현재 말한다 현재의 기타를 너처럼 연주할 수 있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was in a famous band What a family 뭐 여기에 생략된 말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고요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I wish 부터 시작해서 new 까지를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됐습니까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속에 담겨있는 실제 의미는 무엇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I wish 가정법 뭐니까 직설법 무슨 시제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에이 너 기타 엄청 잘 치는구나 그랬더니 고맙고 그래서 플레잉 일단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물어보면 뭔데 1번이 동명사죠 To play 당연히 되죠 Love의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I love to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It은 I learn 난 배웠다 뒤에 그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풀면 뭘 배웠단 얘기인 거야 기타 치는 것 됐습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플레잉 더 기타는 어때 안 되죠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앞에는 플레잉 더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왜 To play the guitar 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목적으로써 투 부정사의 명사정법만을 목적으로 수용 가능합니다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 치는 것을 배웠다 From my dad 아빠로부터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진짜로 넌 그랬었니 Does your father play the guitar too 예스 뒤에 생략된 말은 예스 네 조금 Sacramento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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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이 예 예 예 안 되었버 abbreviated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와우 플레이즈 더 기타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즈가 나옵니까? 예스 히 이즈 더 기타입니까 뭐? 예스 히 플레이즈 더 기타 예스 히 더즈 예스 마이 파이더 플레이즈 더 기타 두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기타를 연주하죠 마이 파이더 워즈 인어 페이머스 밴드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밴드에 계셨고 예스 히 어어 같은 표현이 I'm sorry I'm sorry I'm sorry 대고 또 뭐도 했더라 위그 렛 아이고 위그 렛 또는 이것도 되겠네요 I'm regretful tha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그니까 regretful 그 뜻은 그쵸? 형용사겠죠? 리그렛의 형용사연 그 다음에 내용 파악입니다 지금 기타 연주하고 있는 애는 누구야? 걸이죠 그걸 보고 남자애가 와 깜짝 놀라면서 You play the guitar so well 엄청 연주 잘한다 그랬고요 칭찬해줬으니까 첫 번째 반응은 칭찬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했어요 뭐 좋아해요? 기타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까지 갑니다 아빠한테서 기타 연주하는 것을 배웠었다 라고 과거시재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도 기타 연주 하시니 물어봤더니 맞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밴드에 계셨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과거시재에 썼었으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 He has been 하겠죠 He has been in a famous band for 10 years 10년 동안 유명한 밴드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셔 이럴 때는 현재 완료시재를 써야 되는데 과거시재에 썼으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밴드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대단한 가족이구나 What a family you have What a family you have 그래서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다 현재 할 수 있기를 그러나 현재 할 수 있을 가능성은 0%인 것 같다 나는 깍디 연주에는 잼병이야 라는 느낌으로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봅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Boy더라 Boy더라 Boy가 기타 연주하고 있는 여자애를 보면서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You play the guitar so well Very well 엄청 잘하는구나 그러면 세 문장 얘기하죠 일단 칭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거 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 세 문장 나오죠 그래서 Thanks I love playing the guitar He's 못 외신 것 같다고요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아빠한테서 기타 연주하는 것을 배웠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진짜야 한 다음에 너의 아버지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를 연주하시니 라고 현재 시 제롬으로 옵니다 그래서 Really? Does your father does he play the guitar too? 그랬더니 맞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과거에 어땠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 하고 내가 현재 바란다 현재 할 수 있기를 그러나 현재 못할 것 같다 라는 표현 나옵니다 I wish but I'm sorry tha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남자 혼자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칸 쭉 태워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you broke hey Honesty Honesty is the best policy so you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then what would you s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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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 the friend to the friend to the friend 여기에서 가르치는 friend 됩니다 then what do you say to the friend? what do you say to the friend? you broke your friend's phone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another friend says to you Honesty is the best policy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then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to the friend what do you say to the friend? what do you say to the friend? 아 얘한테 얘한테 sorry 이릅니까 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thank you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what 요즘 복습 잘 안 하시나봐요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그러면 왜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래 이해를 못 했으니까 지금 뭐 하란 얘기입니까 정확한 의미 파악하기를 할 줄 아냐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만한 말이 뭔지를 알고 있냐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너의 친구의 폰을 작사를 내버렸어 you broke your friend's phone and and 보다는 뭐가 낫겠어 당연히 but이 낫겠지 무슨 and 됐습니까 but you don't know what to do 너는 어쩔 줄을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another friend says to you 또 다른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너한테 말하기를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고 말했어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랬더니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너는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to the friend 또 다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런 상황에서 what do you mean by that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됐습니까 아니면 뭐 what do you mean by that 아니고 조금 추측이 된다면 이제 do you mean 하고 나서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을 해야지 do you mean 로 해보자 do you mean do you mean do you mean do you mean I should tell him the 또는 tell her the truth 이런 거겠죠 do you mean do you mean that I should tell him the truth 됐습니까 또는 tell her the truth 뭔 내가 내 친구에게 됐습니까 폰이 부서진 친구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맞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형광판 실화물만한 곳은 여기에 end가 아니고 but 이라는 거 you broke your friend's phone but you don't know what to do 자연스럽지 무슨 end입니까 어쨌든 what to do에 대한 얘기하겠죠 어쩔 우리말로는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죠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지만 how to do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너 이거 우리 우리말을 해석하면 너는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됐습니까 근데 왜 how to do 하면 왜 안되는가를 설명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friend says to you honest is the best policy 뭐라고요 속담 익힙시다 뭐라고요 best policy honest 모든 이유를 물어보는 건 몇 학년들한테 물어보는 거다 1학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이스트가 왜 안되느냐 you should be you should be honest to your friend 이렇게 했으면 그때는 honest you should 그러니까 honest is the best policy 를 좀 쉽게 얘기하면 you should be honest 됐습니까 you should be frank to your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하겠죠 what에 대한 얘기하겠죠 what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you broke your friend's phone but you don't know what to do 일단 뭐부터 할까 what to do 좀 길게 풀면 what to do 같은 표현이 what 그렇죠 what you should do 그래서 내가 혼잣말로 뭐라고 있었을까 what should i do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이죠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선생님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지고 무엇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우리말스럽게 많이 해석한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지 가 영어스러운 해석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how 하면 왜 안 된다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 스스로에게 what should i do 라고 하는 내 혼잣말을 누군가 옆에서 들었어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how are you should be honest to your friend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 앞에 i think 놀 수 있어 없어 i think that you should be honest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at you should be honest 는 무슨 절이야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should i do 에 대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경사나 부사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명사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을 써야 되는 겁니다 how to do 하면 안 됩니다 what to do 이런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직이 최상의 방칙이다가 뭐라구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야 된다 라는 속담은 뭐라구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솔직한 게 최고야 됐습니까 라는 말을 누구한테 해주고 싶죠 좀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일을 키우죠 뭔 소리 잘 모르고 됐습니까 솔직하게 좀 하지 그렇지 국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좀 하지 말이야 맨날 핑계 세고 말이야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겠다 조사하니까 다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what에 대한 얘기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의문사죠 자 주절이 you don't know 넌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exactly what부터 exactly 는 물음표죠 그래서 얘는 의문사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you don't know the thing that's that 이런 걸로 못 바꿉니다 the thing which is that 이런 거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걔한테 직접 물어볼 때 걔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도 할 수 있다 what what does that mean exactly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does that mean exactly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니 what does that mean exactly what does it mean exactly exactly what do mean by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또다라고 하나 더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표현은 what does it 또는 what does that mean exactly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what what does honesty is the best policy mean exactly 자 방금 전에 뭐 that에 대한 얘기를 해버린 거죠 that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hat으로 잡아온 거죠 정직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 가 무슨 뜻이야 그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exactly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뜻은 여기 있는 뜻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 w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means exact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나 honesty is the best policy 같은 걸 보고 뭐라 그러냐 saying 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또는 맥심이라고 하기도 하구요 오케이 saying 맥심이 뭘까요 속담이죠 좋습니까 honest is the best policy 속담이라 하는데 영어로 속담이 saying 맥심 프로버브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마무리 했구요 그 다음에 가족법 과거는 다 했구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예 아 예 그래서 가서 하죠 뭐 됐습니까 땡큐 살려봅시다 아 참 뭐 일단 뭐 머릿속으로 해보면 니가 깼어 박살내버렸어 뭐를 니 친구의 폰을 그러나 너는 어떨 줄을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속담을 말했어 그런데 너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you broke you broke cell phone phone but 그렇죠 what you should do 됐습니까 하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쩔 줄을 모른다 어쩔 줄을 모른다 what to do를 모른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그걸 friend friend says to you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근데 너는 몰라 그것이 뭔 소리 하는지 정확하게 근데 너는 몰라 그것이 뭔 소리 하는지 정확하게 what that means exactly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한테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니 무슨 무엇 너 줘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이거 응용해서 what does that mean exactly 돌 깨지는 소리 계속 들립니다 수면중인 거 같아 이 반쯤 물에 잠겨있는 거 같아 돼가지고 what does that mean exactly 알겠습니까 야 극히 고등학생 되기 싫나 어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피곤할 뿐입니까 그냥 공부하기 싫을 뿐입니까 알겠습니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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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학년 교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어 그거 같아 약간 이제 뭐 그 뭐야 놀이공원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금오랜드야 그치 금오랜드에서 회전북마 타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지인아 재밌지 그랬더니 와 참 재미있네요 뭐 이런 반응 오케이 그래서 칠과 전체 제목은 앤 위즈덤 됐습니까 앤 위즈덤 앤 위즈덤이 칠과 전체 제목이고요 됐습니까 칠과 본문의 제목은 태울버 빌발들 이쁘습니까 이곳이 물 좀 빼여 여기 물이 잠겨 있어 지금 막 그쵸 물속에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 어때 어 허벅지까지 물 오는 데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어때 되게 막 잘 뛰어 재밌고 힘도 안 들고 막 쌩쌩 달리죠 그렇죠 텔스 오브 빌발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버리는지 버리는지 아니면 쭉 가는지 보겠습니다 1번 문장 악벌 더 예 악벌 더 트레드 몽고 앰플 해더 넘버 와이드 오피셜 앱 이스 코트 이런 말이 들어왔어 이런 말 됐습니까 이런 말이 의미를 갖고 있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뜻이네요 요 단어랑 이어서 갈만한거죠 됐습니까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birbal.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he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그들 가운데 이름이 rajabirbal인 한 남자가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주 빠른 재치와 빠른 재치라는 것은 뭐 어떤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라고 얘기하죠 임기응변이 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그걸 quick wit 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왜 어땠다 현명했다 뭐에 있어서 그가 하는 말에 있어서 말을 신중하게 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게 아니고 신중하게 하는 걸로 의미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3번 문장 벌써 저기 앞에 있는 첫 단어 봐도 당연히 1 2 3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ok so the emperor the emperor at bar always liked to have bilbao near him 자 뭐 소제목 나오니까 딱 이래요 1 2 3 한덩어리 입니다 그쵸 뭐 전체적으로 세팅에 세팅이 나오고 있죠 어떤 세팅 같은게 나오구요 그 다음에 캐릭터 들이 나오죠 주요 캐릭터들이 나오구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뭐 요정도가 보통 여기 보면 어 어떻게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하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글의 종류를 p 로 시작하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p 로 시작하는 이 글의 종류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세팅 이라든지 배경이죠 배경 배경과 등장인물 소개들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형광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거 그냥 그냥 쉼표가 아니라는 얘기 할거고 여기에 뭘 넣을 수 있겠죠 에이 엠퍼 헤드 어 넘버 어 넘버러브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넘버러브 북북스 머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요렇게 생겨야죠 그 다음에 콜트가 법적 이란 뜻도 있고 운동경기장 테니스코트 이런거 할 때 운동경기장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 이번에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일단 앞문장 먼저 얘기하면 앞문장에서 얘기할 문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문법 얘기한다 했죠 예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여기에 왜 워즈가 와야 하냐 월 같은거 왜 못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과의 주요 문법이죠 예 벌써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 두 문장으로 분리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라는 수고를 외워야 되는 거죠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라는 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머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도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라는 표현하는 수고도 배웠고요 뭐뭐로서 유명하다 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막 얘기하고 싶죠 그 다음에 퀵윗은 임기응변 이런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처능력을 퀵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생뚱맞게 워즈가 왜 나왔는지는 굳이 얘기 안해도 되겠고 접속사 엔드가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현명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수고가 보이죠 뭐뭐에 대해서 현명하다 라는 표현 요렇게 하고 전치사 챙기셔야 되겠죠 뭐뭐에 있어서 신중하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치사 뭘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두과 두 아 이 앞과였군요 이 앞과의 주요 문법이었던 저어제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이 3번 문장 자체를 밖에 빼놓고 얘가 어디 넣으면 좋겠니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같은 것들 할 때 그러니까 이 3번 문장이 3번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3번 문장이 3번 문장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써즈를 좀 길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 말고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길게 어떻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3번 문장은 이 위치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이면 이런 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만 얘기할까요? 고등학생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시작된 거야 이런 글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게 뭘 앞으로는 이제 어떤 능력도 길러야 된다는 게 예고편인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남자가 최소 몇 명 등장했어? 두 명 등장했죠 남자만 두 명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점점 뭐가 중요한다? 지칭 이 애가 누구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건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근데 앞으로 독해는요 그런 게 독해입니다 그냥 해석이 독해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사람 누구 대신 온 거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들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인칭 대명사 여기서 지금 1번부터 3번분장에 인칭 대명사를 다 밑줄 꺼보면 여기에 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댐도 있고 그 다음에 히가 있고 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히스가 있고 힘이 있죠 여기다 몽땅 다 해놓고 이 중에 가리키는 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봐라 라는 것들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그렇게 그걸 구분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런 게 어려워지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쉬운 단계에서부터 연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바 The third mongol emperor had a number of white officials at his court 했듯이 몽고 제국의 몽고의 세 번째 황제였던 악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쉼표를 보고 동격의 쉼표라 하고 그 다음에 The third 앞에 생겼된 말은 Who Words가 생겼됐고 그래서 이 녀석은 문법적으로 이 Who에 대해서 또 문법적으로 물어보면 얘는 무슨 용법에 관계대명사다? 성격 관계대명사다? 또 또 계속 조용법이다 그래서 Death wa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악바가 Who was the third 뭐 아 무굴이군요 무굴 emperor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였던 악바는 이렇게 되고요 과거 사실이니까 당연히 Did 들어가 있는 중에서 사용돼서 단순 과거 실제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number of book books money 니까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official Z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악바 황제는 많은 현명한 뭐 신하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황제니까 신하들을 가지고 있었다 대동하고 있었다 어디에 그의 궁정에 어디에 하려니까 전세상 F 붙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키스는 A 라고 쓰면 되겠죠 A가 의미한건 악바르 그렇습니까 악바르의 궁전에는 많은 현명한 관리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보면 여기에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 무굴 제국이 옛날에 있었는데 3대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악바였고 뭐를 누구를 대동하고 있었다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unnumber of는 뭐 a lot of라든지 또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a lot of books many books unnumber of books 하듯이 official's 복수명사 와야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번 여기에 among부터 시작해서 악바르까지 이 문장은 문법 두 가지죠 일단 뭐부터 얘기할까 소유교 관계대명사 부터 얘기하면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man and 됐습니까 his name was rajabirw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란 문법 그래서 키를 쥐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뭐라고 불리는 명사 뭐라고 문법적으로 그렇죠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에 대한 얘기죠 man이니까 이게 두 문장 분리될 때 he 도 될 수 있고 his 도 될 수 있고 him 도 될 수 있었는데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his 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 관계대명사가 아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와줘야 한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among them was a man and his name was rajabirwa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가 봐줘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근데 무조건이라는 문법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후스 뭐 할까 심표 여기에다가 후스 뒤에 심표 네임 앞에 심표 해갖고 여기에 어떤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거 형용사 같은 거 띄워놓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뭐 후스 리얼네임 이럴 수도 있겠군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거 본명이 뭐였던 리얼네임 이럴 수도 있겠죠 후스 리얼네임 그니까 무조건이라는 문법은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문법이 없는 예를 뭐 간단하게 보여줄게 네가 배운 것 중에서 할게 네가 배운 것 중에서 할게 네가 배운 것 중에서 뭐 할까 뭐 바로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했어 그냥 I don't like something hard to drink when it gets hurt 날씨가 추워지면 나는 따뜻한 마실거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입니다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이라는 것을 문법책에 펼쳐 가지고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 앞에는 명사가 와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명사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렇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뭔가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랑 문법을 이렇게 해석도 해 보면서 동시에 해석만 가지고 해석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묶어가면서 연결해 가면서 이런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 이런 규칙이 문법적으로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그냥 마실거리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마실거리를 좋아한다 했으니까 핫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 뒤에서 꾸린다 했으니까 something 뒤에 형용사가 하나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 앞에 명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로 명사가 나오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앞에는 주로 명사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사 문법에 대해서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법은 소유교관계 되면서 두 번째는 도치죠 그럼 도치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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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우사구에 도치 우사구에 도치 우사구에 도치 간단하게 우사구에 도치 정리해보면 여기 제임스가 오십니다 Here James comes죠 됐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해야되죠 이렇게 해야되죠 됐습니까 제임스 앞만 길어봤자 그럼 희로 바꿨을땐 Here He comes 자 도치라는게 주어 동사가 아니고 뭐 되는걸 보고 도치라고 이번적으로 부른다 했어 동사 주어가 되는걸 보고 도치라 그랬죠 그쵸 그런데 부사구에 도치해서 여기 외열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부사의 도치죠 그러니까 그런데 동사 주어가 되는게 원칙이지만 그런데 주어가 인식 대명서로 바뀐 경우에는 다시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아가줘야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문법이었구요 그래서 그래서 도치받지 않은 문장은 이름이 라자 빌바바리였던 한 남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게 도치되지 않은 정상적인 오십의 문장인데 이거 끊을게 하면 누가 이름이 라자 빌바리였던 한 남자가 있었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구성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외열에 대한 대답인데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얘도 따라서 위치 이동하게 됐다 그래서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라자 빌바바 이렇게 되는걸 보고 부사구에 도치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봤구요 그 다음에 them은 them에 대한 얘기하면 among the wise officials 되시오 왔겠죠 among the wise officials 그 현명한 관리들 중에는 이름이 라자 빌바바리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이 문장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꿀도 보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among them was a man who was 라자 빌바바 and he was 라자 빌바바 이러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among them was a man who was 라자 빌바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famous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famous 같은 말은 중에서도 well known 이 좋겠죠 he was well known for 그는 잘 알려져 있었다 he was well known for his quick with and he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그래서 뭐 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으면 be well known for 였구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 be well known to 였구요 예 뭐뭐로써 잘 알려져 있으면 be well known as 였죠 그러니까 뭐로써 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써 잘 알려져 있었다 be well known as an english teacher 10대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be well known to teenagers 그 다음에 why was he famou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y was he famou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명했었니 그의 빠른 재치 때문에 됐습니까 be famous for 뒤에는 유명해진 이유가 나옵니다 okay with가 빠른 재치인데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뭔지 모르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잘 대처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보고 임기응변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was in 이유는 뭐 he 대신 he가 생략했기 때문이죠 he was very wis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다 현명하게 신중하게 잘하다 라는 표현이 be wise with 이라는 거 전주사 with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뭐 for 비워놓고 with 비워놓고 들어갈 거 차례대로 된 거 be famous for be wise with 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말이 매우 신중했었다 자 그래서 황제 황제 이름 뭐였더라 라자빌르바리였죠 악바르였죠 그렇습니까 악바르가 항상 그 라자빌르바리였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습니까 악바르 몇 번째 황제였더라 어느 제국이었더라 무굴 제국이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가까이에 자기 가까이에 빌르바를 데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하면 좋겠죠 데리고 있는 것을 항상 좋아했었다 그렇습니까 자 힘은 그래서 a예요 b예요 a죠 됐습니까 비르바르 근처에 비르바르를 데리고 있진 않겠죠 악바르 근처에 황제 자신인 악바르 가까이에 비르바를 데리고 있는 것을 항상 좋아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does 뭐 바꿨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렇죠 therefore 있었고 또 conci d 있었고 hence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사 였으면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접속사 접속사 소의 역할이죠 그렇습니까 자 접속사 소의 역할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제는 뭐 할 거냐 마찬가지로 서드에 대한 얘기하는데 서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기 때문에 서드 속에 담겨있는건 because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was wise with his words the emperor always like to have about near him 이 뭐 속에 담겨있다 서드 속에 들어있는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because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문장 그가 임기응변이 뛰어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매우 신중했던 것이 원인이 된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빠른 임기응변 빠른 재치 때문에 유명했었고 그가 하는 말에 있어서 매우 현명했었기 때문에 황제는 황제 근처에 비리바를 데리고 있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는 이 자리 밖에 아니라 이 말을 이 말 뒤에 봐야되겠죠 he was famous for 뒤에 와야되겠죠 그니까 그래서 가장 뭐하는 신한거야 가장 뭐하는 신에 가장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던거죠 그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파 해보면 일단 뭐 얘기하냐 악바르라는 등장인물 캐릭터 첫번째 캐릭터 나오죠 됐습니까 악바르는 뭐였는데 무굴제국의 세번째 황제였는데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그의 궁정에 데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현명한 관리들 가운데 이름이 라자비르바리였던 한 남자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사람만 특히 소개하는 이유는 가장 총애받는 진하였기 때문인데 뭐 때문에 총애받았다 그는 빠른 재치 때문에 유명했었고 그리고 하는 말에 매우 신중했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항상 근처에 비르바를 두기를 좋아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소제목은 악바르가 뭐를 발휘하는 거 퀵 위트를 발휘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쵸 wise with his words 했던 것에 대해서 이러니까 wise with his words 라고 할만하구나 이러니까 퀵 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만하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사례들 사건들 이벤트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가의 연극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경과 등장인물이고요 지금부터는 뭐가 나올 거다 스토리가 나오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화체로 쭉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이 과 전체 제목이 뭐였더라 위츠 위츠 앤드 위즈덤 위트 단순가 아닌데 복술텐데 단순가요 네 이렇게는 이따 자 심화 다료도 이제 꺼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스토리즈 대신에 tales 썼죠 자 첫 문장은 사람 이름 하나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가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과거시대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어디에 그의 공정에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악바르 1 3 3 2 2 2 4 4 4 5 5 6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 그들 가운데 현명한 관리들 가운데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한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에 대해서 우연 설명을 이 과일 주요법을 사용하죠 이름이 라자빌 발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한 문장 더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명했는데 뭐 때문에 유명했다 빠른 재치 그리고 하는 말에 있어서 현명함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에이 그래서 됐습니까 among them was a man a man whose name was razzabirva was among the wise officials 됐습니까 among the wise officials was a man 여기 officials로 써 놓고 word 써 놓으면 애들 잘 속아 넘어가는 놈들도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among the officials was 입니다 officials만 쳐다보고 were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도치야 도치 he was among them 입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he and he 생략하고 was very wise 전치사 with his words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세 문장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전체 제목은 with and wisdom 이었구요 본문 제목은 이었구요 전문장 가보겠습니다 이었구요 악발 who was the third moogle emperor had a number of many wise officials at his court wise가 되면 intelligent 안될 리가 없죠 어 스마트 뭐 이런거 비슷한 말들 예 그 다음에 두번째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그러니까 어몽드 앤 워저 맨 포스 네임 워즈 라즈베벅 그래서 대문 더 와이즈 오피셜즈 어몽드 와이즈 오피셜즈 워저 맨 어순주의하란 말입니다 도치니까 그 다음에 공개사 호스 네임 워즈 라즈베베벅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워즈 베리 히스 워즈 참 이 문장을 안해버렸네요 아까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그거 클래스 카드 할 때 이 문장 안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더워즈 디엔퍼러 오웨이즈 투 헤브 비르바우 리얼 힘 됐습니까 리얼 가 안보이네 오케이 페이머스 되면 웬넌 도 되겠구요 어 예전의 흠은 아 까르 줘 아 까르 줘 예전의 음 예전의 음 예전의 음 아 까르 줘 And he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Thus, the emperor always liked to have Bilba near apart. 그렇습니까?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뭐다? 그래서 스위트하고 퍼니시먼트 이렇게 붙여 놓는게 되게 특이하죠. 그렇습니까? 뭐 스위트 스위트 컴플러먼트 뭐 이런건 잘 어울리잖아. 그쵸? 맞죠? 스위트 컴플러먼트 이런건 잘 어울리는데 그쵸? 뭐 비터 퍼니시먼트 이런것도 잘 어울리죠. 그쵸? 비터가 뭔 뜻이야?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5번부터 계속 가야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냐하면 한덩어리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트 퍼니시먼트 부분 소제목 스위트 퍼니시먼트 이번 문장 오케이 To test his official wisdom, 악바르 often asked them strange questions 관리들의 현명함, 지혜로움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악바르는 자주 그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6번 오늘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질문 아 이거 한번 물어보면 재밌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국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 악바르가 황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악바르가 황제가 말합니다. okay someone put the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누군가가 내 머리에서 털 한 가닥을 오늘 잡아당겼어. 뽑으려고 했어. 내가 그 녀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fficial one이 얘기합니다. official two는 오케이 한결같은 비슷한 의견이죠. 그를 당연히 of course 집어넣고 느낌을 살리면 당연히 그는 벌받아야 됩니다. 예 그를 벌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황제 털을 잡아당겨 뽑으려고 하다니 당연히 저 놈은 곤장을 쳐라 하옥시켜라 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뻔한 대답들 official one과 official two가 얘기했고 야 지금부터 이거 영국으로 실제로 해볼 건데 각자 무슨 배역할래 나 official two 그렇습니까? 너는 비말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표정이 어떻겠어? 뭐 이런 행동 하면서 표정이 어떨까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지우면서 악바르가 악바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뭐를 기대하면서 악바르 턴 두들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황제가 빌바를 향해서 물어보는 것 같네요. 오케이 악바르가 뭐라 그래요? 왓? 오케이 그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그랬더니 빌바르 제가 황제 당신이라면 저는 그에게 단 거를 간식 같은 걸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피셜 3하고 오피셜 4가 그렇죠 깜짝 놀라면서 빌바르 크레이지 뭔 소리야 뭐라 쳐지 기산놈 미친놈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됐습니까?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이유 묻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이유 됐습니까? 그랬더니 빌바르 빌바르 그래서 당신의 털을 잡아당긴 그 사람은 당신의 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황제가 이제 표정이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뭐라 그럽니까? Do I need it correct? Do I need it correct? 오케이 네가 자네가 진실로 옳구나 나는 참 기분이 좋구만 너만큼 현명한 누군가가 내 근처에 있어져서 라면서 첫 번째 이벤트 끝이 났습니다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팬이 만나보면 뭐 너무 쉽죠 오케이 To test his officials with them 히스에 대한 얘기 악바로 open ask to them strange questions 됐습니까? 여기 4가 보이니까 3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날 뭐 히스에 대한 얘기 uninteresting question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자 외워야 할 수거 당연히 외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화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악바를 머리 위에 뭐 이렇게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air today 누군가 오늘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당겼네 What should I do to him? 절대로 우리말 해석을 따라가면 안 되죠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녀석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좀 길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걸 좀 길게 해서 표현하면 내가 그 녀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녀석은 그 녀석에게 어떤 그 녀석 오늘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 녀석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당연히 그는 벌받아야만 합니다 should be pp죠 됐습니까? yes, punish him 힘에 대한 얘기하겠죠 뭐 여기에 he를 여기 he should be punished 할 때 he should be punished 할 때 힐을 u로 바뀌면 뭐 좀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악바르가 비르바르에게 몸을 돌렸다 비르바를를 향했다 몸을 돌려서 비르바를를 쳐다본 거죠 여기에다가 어떤 말 집어넣을 거냐 뭔가 다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어떻게 넣으면 될까 뭐 뭐 하면서 뭐 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뭐 하면서 뭐 했다 병원을 산책하면서 나는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하는지 배운 거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what would you do?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죠 너 같으면 우짜겠노 절대로 카우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은 이과주요 문법이죠 what would you do? 여기에 would 말고 뭘 써놓고 사기 칠락하는 놈들이 학교에 있죠 지금 니네 학교에 사기꾼들이 우드 대신에 뭐 써놓고 만약 틀렸냐 하려고 하고 있겠죠 if you were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place 같은 경우에 if you were in my shoes 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if you were in my shoes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me 의 의미죠 만약 네가 나라면 이과의 주요 문법이구나 그러니까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너를 어떻게 하겠니 계속해서 이과의 주요 문법 if I were you 여기다가 were 말고 딴 거 써놓고 만약 틀렸냐 사기 칠락하고 있죠 지금 학교에 사기꾼들이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I will give him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니까 I would give him 스위치 그에게 또 숫자 4가 생각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숫자 4가 생겨나죠 I would give him 스위치 what's he talking about h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 교재기 때문에 그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빌발리즈 크레이지 그래도 미쳤군 what made you say so what made you say so 를 영어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라는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say는 왜 입구라든지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숫자 생각나죠 이 문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표현은 요거랑 같은 표현 여러분들이 중 중 1 2라면 요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중 1 2라면 요렇게 중 3이니까 what made you say so 이렇게 표현한거지 너 그렇게 그런 말 왜 하는거냐 이런 얘기잖아 그쵸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는 뭐 대신 온거죠 그렇잖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그런 말이 뭔지 찾아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must의 두 가지 뜻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의 손자입니다 됐습니까 no one has could do such a thing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깐요 그러한 일이 뭔지 여기다가 그런 일이 공손한 일이야 무례한 일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도 무례한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도 무례한 일 누구도 그렇게도 무례한 일은 할 수가 없을 테니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ou are indeed correct 음 요거는 음 네가 진짜로 맞다 네 말이 진짜 맞다 이런 얘기고 뭐 요 단어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좀 하겠죠 뭐 같은 말 반대말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 glad 난 엄청 행복해 뭐 P로 시작하는 말이나 H로 시작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우리가 P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알죠 H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알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서의 감정의 원인이고 아쉽고 we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너처럼 너만큼 현명한 누군가를 내 가까이에 데리고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자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만약에 빌바이 마음속으로 빌바이 마음속으로 헝 헝 헝 헝 내가 좀 그렇지 내가 좀 그렇긴 하지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다면 얘를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됐습니까 아 너 참 잘생겼구나 너 참 잘생겼구나 내가 좀 그렇지 뭐 뭐 생각나죠 그렇죠 됐습니까 내가 참 현명하긴 하지 라고 빌바이 마음속으로 아주 간단하게 세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위트하고 퍼니시먼트는 서로 안 어울리는 거를 쫙 지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걸 보고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울 거예요 뭐 뜨거운 뜨거운 한기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 시린 태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쵸 시린 태양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 어쨌든 원래는 원래는 안 어울리는 것끼리 이렇게 짝 지어놓은 표현 그러니까 이게 소제목이잖아 그쵸 소제목에 스위트하고 나서 어떤 표정 지을만한 게 와야돼 스위트하고 나서 올만한 명사는 뒤에 어떤 표정이야 이런 표정이죠 근데 퍼니시먼트는 이런 표정이죠 됐습니까 소제목에 이렇게 어 스위트했으니까 당연히 퍼지티브한 게 올 줄 알았더니 네거티브한 게 왔어 긍정적인 게 올 줄 알았더니 규정적인 게 왔어 그럼 소제목에 왜 이런 걸 쓰냐 글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큐리어스티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죠 스위트했으면 당연히 좋은 게 와야되는데 왜 달콤한 벌 이라는 제목일까 궁금하다 한번 빨리 읽어보고 싶어 됐습니까 그런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좋은 제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order to test 악바르's official wisdom 악바르의 신하들의 현명함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하여 테스트 대신 쓸 수 있는 E로 시작하는 단어 가르침이 누구겠죠 exam me examin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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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나 exam examine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예를 뒤로 보내면 악바로 often asked strange questions of them 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됐습니까 뭐 중1 문법이었고요 이상한 질문들을 strange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유로 시작하는 됐습니까 unusual questions strange questions 평범하지 않은 질문들을 그들에게 자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악바로 often asked them unusual questions 흥미로운 한 가지 질문 어느 날 악바로 came up with 떠올려냈던 uninteresting question 흥미로운 한 가지 질문 이제 악바로가 연극 연극처럼 플레이처럼 진행됩니다 someone pulled my hair from my hair today 절대로 화호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 to the person who pulled my hair from my head what should i do to the person who pulled a hair from my head 됐습니까 머리를 잡아당긴 머리카락을 뽑은 그 녀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여기에 흥는 머리카락 당긴 놈이죠 됐습니까 머리카락 당긴 놈이 퍼니쉬를 합니까 퍼니쉬를 당합니까 그렇죠 벌을 받아야만 한다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런데 얘를 뉴로 바꿔놓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you you should 그렇죠 punish him of course you should punish him of course 황제께서는 그에게 당연히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로 바뀌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당긴 놈이 퍼니쉬를 한다 당한다 해서 수동의 관계니까 should be punished 그리고 punish가 알맞은 형태로 들어간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퍼니쉬 힘 계속해서 힘은 머리카락이죠 그 머리카락 당긴 놈을 처벌하십시오 황제 황제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악바르가 빌바를 향해서 몸을 돌렸죠 뭔가 다른 답을 기대하면서 X 여기 이제 심표로 바뀌겠죠 악바르 턴드 투 빌바를 익스팩팅 오 디퍼런트 앤서 아이고 익스팩팅 어 유니크 앤서 그니까 뭐 익스팩팅 어 와이저 앤서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더 현명한 답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문법적인 용어 분사 구문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됐습니까 악바르 턴드 투 빌바르 앤드 히 익스팩팅 드 어 와이저 앤서 됐습니까 앤드도 날라가고 히도 날라가고 익스팩팅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접속사가 사라져 버린 다음에 주어동사 시제를 지킬 필요가 없고 의미만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엔드 날려 버리고 악바르 날려 버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익스팩티드가 익스팩티드가 바뀌는 문법 분사구문이죠 면서 했다 됐습니까 뭔가 좀 더 현명한 답을 기대하면서 악바르는 턴트 투 빌바르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의 주요 문법이죠 What will you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장 전체가 뭐다 과정법 과거죠 니 같은 우짜끼인데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만약 니가 왕이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빌바르 못 날라가겠죠 현실로 이루어지면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반역을 저지른 거냐 이게 실현되면 그게 뭐 반역되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니가 if you were in my place 만약 니가 왕이 된다면 황제 황이란 황제가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문법이 과정법 과거다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에 조동사에 무슨 형태 써야 된다 과거형 이고 비 동사도 과거형 써야 된다 그래서 were 당연하고 will 안되고 would 당연하다 what will you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다는거 답 안해주시구요 어쩌겠노 만약 니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shoes place if you were if you were me 됐습니까 만약 니가 나라면 if you were in my shoes be wrong 계속해서 if i was 도 안되구요 am 도 안되구요 계속해서 과정법 과거니까 여기에 i will give him 스위치 안되죠 조동사에 과거형 그 다음에 if 동사에 과거형 be 동사라면 was 말고 were 쓰는 것이 원칙 if i were in your place i would give him 스위치 얘는 머리카락이죠 ok i would give 스위치 to him 됐습니까 4에서 3으로 바꾸면 to him 되죠 아까는 of them이었고 ok what's 비르발 talking about 됐습니까 비르발 저 새끼 저거 뭔 소리 하고 있는 중이냐 비르발 is crazy 얘는 소유격이 아니고 비르발 is 의 그린말인거죠 비르발 does 는 비르발 의 가 될 수도 있고 비르발 is 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비르발 is crazy 의 줄임말이다 ok apostrophe s 는 소유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동사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비동사 is 의 줄임말 비르발 is crazy 자 그래서 what made you say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니 여기에 유는 당연히 비르발이구요 ok 소는 뭐 대신 왔냐 하면 요걸 잡아왔죠 됐습니까 what made you say if you were me you would give him 스위치를 so로 바꿔왔죠 what made you say that if you were me you would give him 스위치를 so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만약 네가 나라면 네가 그에게 단 것을 줄 거라고 말하도록 만든 거니 왜 네가 그에게 단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니 ok 그래서 생각나는 숫자는 5 다시 3에 b 무슨 동사 사약동사죠 누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냐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렇게 말하 음음음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to 라든지 또 시제일치 시킨다 to say 라든지 안되고 시제일치 시킨답시고 said 이딴 거 다 안된다 saying 당연히 안되고 say 밖에 안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at made you say so 는 같은 표현이 너 그런 소리 왜 하는 거니 이니까 why did you say so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why did you say so 가 중 1,2 버전이면 what made you say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좀 더 놀아보면 why did you come here 됐어 이거 같은 표현이 뭐겠다 그쵸 what made you come here 여기 왜 왔어 why did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이유 물어볼 때 맨날 why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니 왜 그랬어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오케이 what made you say so 그랬더니 뭐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선택 가능한 선택지로서는 that도 존재한다 who that 밖에 안되죠 생략도 안되고 whom도 안되고 그래서 황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 사람은 머스트는 2번이죠 2번 뭐뭐 해야만 한다고 아니고 뭐뭐 힘에 틀림없다 오케이 뭐뭐 힘에 틀림없다 에 우리말 반대말은 뭐뭐 일리가 없다 죠 그쵸 뭐뭐 일리가 없다는 영어로 뭐였더라 캔트였죠 He can't be your grandson 하면 그는 너의 손자일 니가 없습니다 이 뜻이구요 He must be your grandson 그는 당신의 손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구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뭔가는 He may be your grandson 이겠죠 그러니까 일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은 He may be your grandson 그거보다 좀 더 확신이 없으시면 He might be your grandson 이구요 그래서 must를 보고 문법적으로 이 뜻일 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강한 긍정적 추측의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보고는 그럼 뭐라고 부르겠다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뜻의 캔트는 강한 부정적 추측의 조동사됐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He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has to be your grandson must 대신에 has to 쓸 수 있죠 끄덕끄덕은 뭔 끄덕끄덕이야 안된다구요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의무의 조동사일 때만 have to has to 라니깐요 네? 알겠습니까 이거 has to The person has to be your grandson 안돼요 다른 표현은 I'm sure that he is your grandson 있습니다 또는 It is certain that he is your grandson It is sure that he is your grandson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입니다 자 정리하면 must가 사용되서 강한 긍정적 추측일 때는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t is certain that 과 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고 알겠습니까 I'm sure that the person who put your hair is your grandson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o one else could do 그 누구도 이걸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낫을 써서는 안됩니다 낫 쓰고 싶어? anyone else couldn't do 누가 되겠네요 anyone else couldn't do such a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일은 좋습니까 자 여기다가 무례한을 넣어 주세요 그렇게도 무례한 짓 하고 싶으면 such a impolite 오오 내가 기대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부터 얘기했네요 such a unimpolite thing such a rude thing such a mean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mean thing such a rude thing such a unimpolite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unimpolite thing such a rude thing such a mean thing 됐습니까 의미하다 뜻하다라 의도하다라 뜻만 있는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도 무례한 짓은 뭐하는 짓 pulling your hair 대신 왔죠 됐습니까 no one else do such a thing 을 지우고 뭘 쓰라 그러면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you are indeed you are indeed need 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친근하게 봤던 really 의 느낌이죠 you are really correct 됐습니까 truly 겠죠 또 같은말 truly you are truly correct 니가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정확하구나 자 correct 같은말은 right 이죠 됐습니까 반대말은 wrong도 있고 incorrect도 있는거 앞에서 다 했죠 c-o-r-r-e-c-t 틀린 이었구요 맞는 니가 진짜로 옳다 비드박 I'm so happy I'm so pleased 정말 행복하다 왜요 to have someone 누군가를 데리고 있어서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as wise as you 어디에 near me 내 가까이에 너만큼이나 똑똑한 누군가 someone as wise as you 너만큼이나 똑똑한 누군가 someone as wise as you 데리고 있어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비리바리 마음속으로 뭐라 그런다 so I am 그치 다 됐습니다 so so I am 뭐랑 같이 뭐랑 비교했습니까 그렇죠 so am I 하고 비교해서 얘는 이런 뜻이고 얘는 이런 뜻이다 그렇죠 so I 지금 상황에서 비리바리 마음속으로 so so I am so I am wise 이건 거죠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내가 좀 현명하긴 하지 이런 느낌이라 했죠 이거 문법 제목 뭐일 때 배웠냐 이것도 도취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 그리고 이걸 어떨 때 쓰는 거냐 자 이거는 I am t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I'm hungry A 하고 B 하고 대화하는데 둘 다 배고픈 놈들끼리 비교하면 A 가 I am hungry so I am 나도 배가고파 이 뜻이라 했죠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동사 주어냐 주어 동사냐에 따라서 저저히 다른 의미가 된다면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정을 쭉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특이하다 했어 달콤한 행복 Sweet happiness 이런게 잘 어울리죠 그렇죠 Sweet home 이런거 잘 어울리죠 특이하기가 않고 머릿속에 불이 안 켜집니다 근데 Sweet punishment 달콤한 형벌 이러니까 어 뭐지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5번 문장은 관리들의 현명함을 To test his official wisdom 하기 위해서 자주 물어봤어요 바로 Open asked 누구에게 His officials 안 만길어봅 Strange Unusual questions 특이한 질문들을 했어 됐습니까 특이한 질문을 자주 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어느 날 뭔 일이 생겼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6번 문장이 어느 날 악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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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악바르가 흥미로운 질문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됐습니까 흥미로운 질문 한 가지 떠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거 나와야 되겠죠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르치는 게 얘가 하는 말이라는 거 So I'm pulled a hair from my hair today 누군가 없는 거 머리카락을 잡아 뽑았어 What should I do to him 그 새끼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뻔한 애 둘이 나와 됐습니까 근데 주어가 he라서 동사는 punish라서 그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문법적인 거 He should be punished 얘는 명령문으로 얘기합니다 글을 벌 주라고 Yes punish him Turn to 자 그러니까 표정이 이런 말 듣고 표정이 어떻겠어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겠죠 이런 wise한 놈들 wise하지 않은 놈들 하면서 wise하지 않은 놈들 하면서 탐탁지 않은 표정이니까 아빠를 기대를 져버리고 자 나의 최애에게 물어보자 그렇습니까 아빠를 turn to Bilba expecting a wiser answer 더 현명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니가 또 못 자겠는데 내 입장이라면 How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Bilba 그니까 If I were you 제가 황제 당신이라면 I would give him sweet 그쵸 그에게 벌 대신에 상을 주겠습니까 상이라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그 녀석이 나한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니면 철모로는 애라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러면서 애굣었던 거야 애굣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대고 이놈을 하옥 시켜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러면서 막 장난쳤는데 이놈을 하옥 시켜라 존자물 열대를 때려라 이러면 혼자가 어떻게 되겠어 저기 끝까지 너무 심하게 가 어쨌든 할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겠는데 저 새끼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또 뻔한 애들 둘이 나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쳤네 됐습니까 What is he talking about You're always crazy 자 그러니까 악바르가 이제 어떤 wise한 해설을 부탁하는 거죠 현명한 해설이라고 하면서 What made you say so 왜 그런 소리를 했던 거냐 그랬더니 니 머리카락을 뽑은 놈은 틀림없이 니 손자잖아 손자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니 아들을 내면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런 짓은 안 할 거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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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스무살 짜리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손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짓은 못 할 테니깐요 No one has to do such a thing 그랬더니 You are 그냥 correct가 아니고 You are correct 해도 될 걸 Indeed 진실로 I'm so glad 이제 기분 좋아졌어 하죠 됐습니까 왜 좋아졌어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knew me 내 가까이에 너만큼 wise한 놈이 있어서 곁에 두어서 난 glad하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끝만 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 참 이거 참 그래서 Does the emperor always like to To have him near him To have him near him 자 그래서 소제목 됐습니까 스위트 해피니스 뭐 이렇게 올리는데 정은 반대되는 느낌 자 그래서 의도죠 의도죠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악바르 often asked them questions 악바르 often asked them Strange questions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어느 날 그는 생각해냈다 이 과의 주요 수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생각했다 흥미로운 질문 한 가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흥미로운 질문을 생각해냈으니까 그 질문이 이제 지금부터 악바르 땡땡 나옵니다 누군가 땡이었어 과거시제로 무엇을 머리카락 한 호를 나의 머리로부터 내가 어째야 될까 그놈에게 좋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땡겼다 누군가가 땡겼다 서먼 풀드 왓 왓 그래 왓슈다이드 그새끼 같은 애가 어째야 될까 됐습니까 이제 뻔한 데다 두 개 나와 됐습니까 근데 주어가 흐고 도구사가 퍼리시니까 흐가 퍼리시를 하면 안 되겠지 그는 벌을 받아야 말합니다 했더니 그 옆에 놈이 그래요 그를 벌하십시오 너노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피셜 월이 예스는 필요 없고 예스가 왜 나옵니까 내가 어째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요 가 아니고 그냥 흐 흐 퍼리시드 오브코스 당근 볼받아야죠 했더니 예스 퍼리시 햄 됐습니까 그랬더니 실망하는 표정으로 누구를 향해서 악바르가 몸을 돌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악바르 비리바오 됐습니까 익스펙킹 익스펙킹 언어 와이저 앤셀 익스펙킹 와이저 앤셀 그래서 니가 트무 우짜겠노 나오 일과의 주요 문법이 연달아 두 문장에 걸쳐 나옵니다 됐습니까 니가 트무 우짜겠노 만약 니가 내 위치라면 내 입장이라면 비리바라 왓우쥬드 됐습니까 if you were in my shoes 그랬더니 만약 제가 당신이라면 얘는 주절이 먼저 나오고 부사절이 뒤로 와 있어요 근데 다음 문장은 종속절 부사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주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는 그에게 달콤한 사탕을 줄 텐데 쩜쩜쩜이죠 그래서 I would give whom what 됐습니까 I would give him switch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피셜 3와 4가 반응을 내놓죠 됐습니까 뭐라 첫 씹을 샀노 어 비바라 미쳤네 됐습니까 그래서 빨리 3가 What's he talking about 관리포는 비바라 우스 크레이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악바르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Why로 시작 안 하죠 O형식이죠 그래서 Why did you say so What made you say so 됐습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답이 어 그 놈 그 놈은 그 놈인데 어떤 그놈 머리를 잡아당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네 혼자다 됐습니까 그리고 부정 주어 나와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짓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The person The person The person You are From your hair Who pulled your hair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자 반만 길어봤자 반만 길어봤자 He Must be Your grandson 부정주어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Hey 그랬더니 어 네가 진짜로 맞다 간다오네 내가 기분 좋아졌어 왜 너만큼 똑똑한 썸바디를 썸먼을 내 근처에 두게 되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가 진짜로였구나 You You are indeed correct Bilbao 기분 좋아졌 I'm so glad To have 꿈 썸먼 어디에 Near me 됐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끝났죠 다음 부분은 넘어갑니다 아 쭁 쭁 쭁 그래서 빈칸 한번 신나게 신나죠 그렇죠 네 네 네 참 신난다 하하하하 시작 트위트 페리시먼트 흠 그래서 위도 페리시 하면 전형적인 이란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이고 전형적인 질문 뻔한 질문 컨벤셔널 퀘스션 좀 기반한 질문 특이한 질문 odd questions strange questions 히스는 악바르즈 댐은 히스 오피셜스 to test 악바르즈 오피셜스 wisdom 악바를 오피해서 히스 오피셜스 strange questions 오케이 다음 부분 가면 되겠죠 계속 히 와이 본데이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히는 악바르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should i do to him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시만요 악바르즈 그래서 오피셜 1,2가 뻘한 얘기합니다 히 그래서 히는 머리카락 다 쓸래? 알았어 당긴 놈 됐습니까? 머리카락 당긴 놈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이번에 명령문 yes punish him 그래서 실망한 표정으로 아빠두 턴드 투 비리박 이와의 주요문법 가정법 과거 이와의 주요문법 가정법 그랬더니 힘 스위치 자 그래서 i는 b고 u는 a고 힘은 머리카락 머리카락 당긴 놈에게 사탕을 주겠다 자 여기 조금만 바꿀게요 실제 시험문제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거랑 똑같애요 뭐라기 잘 알죠 뭐라 쳐 시부리 샀노 오케이 그래서 히는 비리박 what's 비리박 talking about 비리박스 crazy crazy insane 오케이 하지만 황제는 아랑고 담고 계속 물어봅니다 what made you say so why did you say so 그랬더니 such a thing 어순주의 such a rude thing the person that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do or such a thing 은 could pull your hair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엄청 빠른데 오케이 그래서 흡족해하며 indeed correct I'm so as wise as you near me you are really right 네 그 다음에 I'm really glad I'm very glad so glad I am all such a glad emperor 왜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do you mean okay 이렇게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음 흠흠흠흠흠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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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